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韓式的芝士辣煉糕. 煉糕腸仔串. 甜酸辣醬的2隻炸雞, 炸雞汗母包, 還有薯條, 配芝士醬. 甜酸辣, 口中, 辣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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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우 오이 오이 너무 맛있고 sweet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을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반복 시원하지 마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그러기에는 시원하고 양념이 양념이 낙지 바삭 생강에 먹으면 제일 맛있어 뭔데? 이제 처음 먹어보는 두번째 면이 두번째 면은 두번째 면은 두번째 면은 두번째 면은 두번째 면은 너무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요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한잔 주님께는 더 먹었을 것 같아요 밥이 엄청 안좋아 밥이 너무 맛있어서 밥이 많이 먹었을때 밥이 많이 먹었을때 밥을 먹었을때 밥은 좋은 것 같아요 밥은 안 먹었을때 와우 저는 그릇이 들어있어서 너무 기름이 같네요 소스에 찬물이 들어있어서 계란은 대한민국 너무 맛있어서 한입에 들으며 먹으면 더 맛있어 중독독독독독 마요네즈 강원의 아이스크림 대파 너무 맛있다 닭다리 아삭아삭 바이바이, 하이티빈깅 바이바이, 하이티빈깅 바이바이 바이바이